동척자산 배분을 보기에는 마켓 타이밍상, 모멘텀상 지금 주식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말하면 이런거 사기타 동척자산 배분 2022년 9월탄 이 영상은 아마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BAA 전략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투자하는 전략도 BAA 듀얼 모멘텀 LA의 채권, 즉 BAA가 VAA를 갈아쳤습니다. 그렇죠. 이런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척자산 배분이라는거는 한마디로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트래킹하는 전략이 13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여기 BAA 공격형 전략 그리고 중도형 전략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래킹하는 전략이 15개고요. 안좋은 뉴스, 이번달에 종합 듀얼 모멘텀과 메이타 전략이 MDD를 갱신한 것 같습니다. BAA 공격형 전략, 784번 영상에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조만간 BAA 공격형 전략에 대해서 제가 복습 차원에서 영상을 또 하나 찍을건데요. 784번 영상에 에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영상 댓글을 보시면 제가 어떤 데서 실수를 했는지 그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것 때문에 영상을 한번 또 찍을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4개 공격형 자산, 7개 방어용 자산이 들어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거의 최강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왜 최강 전략이냐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떤걸 안전자산으로 집어넣고 어떻게 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이 고민이 BAA 공격형 전략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66.6% 현금 그리고 33.3%를 원자재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DBC를 좀 샀죠 이번에. 8월과 참고로 동일하고요. 이 전략이 올해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전략입니다. 올해 5% 정도 수익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원자재가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아무래도 상반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 채권을 많이 비껴가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략이 최근 52년 동안에 보니 19%를 낸 아주 괴물같은 전략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버려버린 BAA 공격형 전략이 있습니다. 얘는 8월에 회사채에 찔끔 들어갔다가 4.5%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현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척자산배분이 정말 올해 굉장히 챌린징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올해 확실히 손실이 은근히 좀 많이 나네요. 물론 6040이나 올레더와 같은 정적자산배분보다는 수익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올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척자산배분 전략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가속 듀얼몬에 턴 전략. 얘도 올해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얘도 8월에 어설프게 미국 주식에 들어갔다가 얼어 터진 다음에 다시 물가 연동체로 피난을 왔는데요. 또 올해는 주식 채권 둘 다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얘도 지금 2022년에 굉장히 좀 많이 얼어 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DD가 원래 큰데 권접을 하고 있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동척자산배분 혁명을 시작해낸 전통 듀얼몬텀 전략. 얘도 20년, 21년에 수익이 매우 좋았는데 얘도 올해 좀 그저 그렇습니다. 얘는요. 안전자산으로 도망갈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안전자산이 지금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이라서 안전자산인 것 같았는데 얘가 지금 3% 손실이 났어요. 8월에. 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BA의 중동연구 전략은 올해 BA의 공격형 전략과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얘도 66.6% 현금, 33.3%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월과 동일하고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DA의 전략. 얘도 어설프게 이번에 이제 8월에 용기를 좀 내가지고 회사체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이러다가 된통 깨진 다음에 다시 9월에 현금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그렇죠. 8월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공격형 자산을 좀 담았거든요. 근데 공격형 자산이 7월에는 수익이 좋았는데 8월에 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도망갔고요. 얘도 올해 마이너스 7%.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얘도 어려워요. 일곱 번째 메타 전략. 이게 사실 굉장히 가장 안타까운데 알로케이트 스마트 리에서 50여개 전략을 트래킹한 다음에 그중에 10개 전략을 선별을 해요. 최근 성과라든지 저기 뭐 상관성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하는데 그 얘가 지금 올해 엄청 얻어 터지고 MDD를 갱신을 했습니다. 13% 깨졌어요. 어쨌든 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동척자산 배본들이 어떤 걸 추천하는지 보이는데 지금 현금 비중이 제가 이걸 트래킹한 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합채권, 물가연동체, 원자재 그리고 미국 대형주 하는데 주식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처음 봐요. 정말 한 채권 현금 비중이 70% 채권 비중이 20% 원자재 6% 그리고 미국 주식 2%니까 정말 동척자산 배본들이 보기에는 마켓 타이밍상 모멘텀상 지금 주식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올해 좀 어려웠던 게 좀 주식 들어갈 만하면은 깨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안전자산 이렇게 하면은 그때 주식이 좀 반응하고 이런 걸 좀 반복해가지고 확실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PA 전략 얘도 MDD를 갱신을 했죠. 갱신을 했습니다. 이 캘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MDD가 원래 최저인 전략인데 보수적인 전략인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자산이 IEF 미국 중기차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계속 얻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얘가 얻어 터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캘러시가 아 이거 안전자산 그냥 채권 한 개 두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BA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얘는 지금 100% 현금으로 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쉬어가고 있고요. 열 번째 전략 얘는 이제 올레더의 마켓 타이밍을 조금 투입한 전략인데 올해는 올레더도 망하고 RAA도 망하고 다 망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있어요. 올레더 류의 전략들이 올해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1번 전략 AAA 얘도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갔는데 얘도 미국 중기체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IEF가 안전자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손실이 깰짝깰짝 생겨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8.8%까지 넘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전략도 보면은 주식 비중이 매우 적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전자산이 좀 별로다 이거죠. 이 IEF라는 놈이 올해 그리고 이제 12번 이거는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을 업데이트한 LA 전략 저도 투자를 해가지고 저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나마 달러가 올려져가지고 제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픕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좀 아픕니다. 13번째 전략 FAA 전략 얘가 BAA가 오기 전에 유일하게 올해 수익을 내는 전략이고요. 얘는 왜 수익을 내는가 얘는 지금까지 원자재 투자를 상반기에 꽤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도 꽤 많았고 그래서 얘가 소위 올해의 위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얘도 지금 원자재를 팔고 다 현금으로 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체차 선배 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째 GTAA 전략인데 얘도 지난달부터 80% 현금 20% 원자재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절대 모멘텀 전략인데 그래서 얘도 올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8%면 완전히 위너죠. 올해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리고 얘도 위너 중에 하나인데 얘도 얜 놀랍게도 채권 동척자산 배분인데 이 채권 동척자산 배분은 채권에 최근 수익률이 안 좋으면 빨리 현금으로 도망가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동안 계속 현금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왜냐하면 채권이 요즘 계속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올해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9% 정도고요. 이 전략도 제가 하고 있죠.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이번 달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돈을 좀 벌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대 모멘텀을 보면은 이 15개 전략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숙이 높았던 전략은 BAE 중도, BAE 공격, GTAE, FAA 채권 동척자산 배분 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포트폴리에 나오는 10대 전략 중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전략이 GTA, 조건합 듀얼 모멘텀, 영구, 근나비 듀얼 모멘텀인데 문제는 이 5개 전략이 최근 1년 동안에 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GTA만 좀 수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4개는 다 지금 죽을 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척자산 배분인 올해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확실하고요. 8월이 다시 아주 끔찍한 한 달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동반 박살 났거든요. 이놈의 파울 난 이 파울이란 놈이 싫어요. 이게 뭐한 놈이래요. 쟤는 싫어, 연준이랑 파울이. 어쨌든 그 올해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은 동척자산 배분의 안전자산 쪽의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A 전략을 빼면요. 대부분 동척자산 배분 전략은 언제 공격형 자산을 할지 그리고 안전형 자산도 넘어갈지 그 룰이 다 있습니다. 동척자산 배분은 그게 다 있는데 근데 많은 동척자산 배분은 안전자산이 보통 달랑 한 개인 경우가 많고 그 한 개가 보통은 채권 ETF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HG라든지 IEF라든지 뭐 이런 ETF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올해 무너져줬어요. 그래서 많은 동척자산 배분들이 올해 초부터 빨리 그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라는 판단은 제대로 했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근데 그 안전자산이 IEF나 AGE 채권 ETF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역할을 못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가장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바로 그 BA 전략인데 그런 식으로 일곱 개 안전자산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되 이 세 개 안전자산도 최근 수익이 별로다라고 하면 빨리 그냥 현금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사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척자산 배분들을 확실히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듀얼 모메텀 같은 경우도 뭐 원래는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면 HG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곱 개 안전자산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고 그중에서 절대 모메텀 돌리고 이것도 안 되면 현금으로 가고 이런 게 좋아 보인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척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는 6040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둘 다는 죽수고 있죠. 마이너스 14%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4%였는데 올해 저는 더 안 좋고 연구 포트포리도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 이제 동척자산 배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굳굳이 버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5개 전에는 그전에는 13개였잖아. 걔네들은 어떤가 하면 걔네들은 마이너스 10%였습니다. BA가 2개 들어와가지고 평균을 좀 높여준 거는 확실히 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사실 동척자산 배분이 1년에 마이너스 10%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의 올해가 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이게 주식과 채권이 와장창 무너지고 원자잼과 금이 크게 엄청나게 활약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MDD를 갱신을 하면 보통 그 후에 굉장히 화려하게 컴백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사실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명예 정당이고요. 이번에 들어온 BA 공격형 중도형이 이런 수익을 보이고 있고 FA가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그리고 이 두 개의 전략들도 굉장히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암울하기는 한데 그래도 유익했었던 것 같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